레인지로버 2021년형 출시 레인지로버 2021년형 모델에는 운전자 및 탑승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사양이 적용됐다.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P&E 로필터가 적용된 실내 공기 이온아이저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 및 10인치 리어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기본 제공된다. 동력계로는 5.0m V8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525마력, 최대 토크 63.8kgm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도 5.4초 만에 도달한다. 또 노면에 따라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및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 HDC 등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다양한 기술이 탑재된다. 자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해 핸들링과 승차감을 극대화하는 다이내믹 리스폰스 시스템, 전자제어식 에어 서스펜션 등 랜드로버의 핵심 주행 기술도 어김없이 적용됐다. 안전 사양으로는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선 유지 어시스트 시스템, 긴급 제동 보조 장치, 탑승객 화차 모니터링 시스템, 사각지대 어시스트 시스템 등이 전 모델에 기본 제공된다. 에인지로버는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5년 서비스 플랜 패키지가 포함된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 SWB의 가격은 개별 서비스의 인합은 적용 기준 5. 0SC 보그 애쉬 1억 8,957만원, 5.0SC 오토 바이오 그래피 2억 5,97만원이다. 롱 휠 베이스 모델 LWB의 가격은 5. 0SC 오토 바이오 그래피 2억 2,437만원, 5.0SCSB 오토 바이오 그래피 2억 9,487만원이다. 한경닷컴 기자 샤양119의 탱경.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퍼넷 탱경 한경닷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퍼넷 탱경